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곧 혼돈 중인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 세금 공제 혜택 체크는 6월 15일부터 개인 은행 구자로 입금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대치에서 이스라엘은 AP통신 등 언론사가 입주한 빌딩도 폭파했습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은 곤란한 처지입니다. 이란 핵협상과도 연관되고 따라서 이번 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할 대북정책과도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의 낙태금지법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발언으로 미래의 화폐로 인정돼가고 있는 비트코인 값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에밀리 최 한인 사장은 디지털 화폐는 장기 투자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회장이 회사 직원과 남녀 관계였음을 시인했지만 이사직에서 사임한 게 그 일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미국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호신처럼 보호했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받고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에 돈을 조금 주면서 국무부의 부장관을 그쪽으로 보내기는 했는데 미국이 섣불리 개입하기도 힘들고 섣불리 개입하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 같은 눈치인데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하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세계사 국가관과 국가관의 싸움 그 가운데서 이간질을 하는 국가 자신들의 이득만 취득해가는 그런 국가 그리고 역시 북한 핵 문제와도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주말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질병통제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두 번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에도 나갈 수 있고 실내에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교회에 가셨을 때 편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 사람 마스크 안 썼는데 백신 접종은 받고 또 충분한 기간이 지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식당이라든가 다른 업소에서도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말에 어디 갔다가 너무 미안해서요. 마스크를 안 하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막 뛰쳐나왔더니 왜 그렇느냐고 그 안에 계시는 분이 요즘은 마스크 정도는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면서 뛰어나가지 말고 가지시라 하시면서 마스크를 주시던데 지금 질병통제국이 발표는 했지만 굉장히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는 올해 말까지 학생들 전부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살에서부터 15살 사이에 학생들은 지금 백신 접종을 가능하다 해서 시작을 한 그런 타이밍이니까요. 그리고 업소들도 입장을 조금 주말에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요. 타겟은 써야지 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아닙니다. 새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타겟이 발표한 것은 손님은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직원은 써야지 됩니다. 누가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직원들은 이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스타벅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컬 법이 쓰라고 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으면 옵션이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타겟도 마스크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마트, 코스코, 샘스클럽, 트레이더 조즈도 마찬가지로 질병통제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다 하니까 마스크를 월마트, 코스코, 샘스클럽, 트레이더 조즈에 가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받으셔서 안전하다면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트레이더 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처음에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나와서 굉장히 그동안 이제 까다롭게 했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홈디포 또 cbs 월그린도 마스크 써야지 된다. 우리 업소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홈디포에 가시는 분 cbs 이 세 가지만 외워두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보통 자주 가는 그리고 월그린에 들어가실 때는 꼭 자동차에 그러니까 하나 넣어두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은 가방에도 마스크를 하나씩 넣어두고 다니시는 게 불편한 일이 없이 다시 자동차까지 안 가도 되는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마스크를 손목에다가 끼고는요. 끼고는 마스크 없다고 자동차로 달려가는 이런 일도 있는데 손목에다 마스크 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러나 just in case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뭐 어디에 부딪혀서 더러워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이렇게 고무줄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혼돈이 되니까 지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질병통제국에서 앞으로 몇 주일 안에 보다 더 자세한 마스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몇 주일이면 지금 하루가 얼만큼 긴 기간인데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미국의 전통적인 언어 시스템에 맡긴다는 거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는 받았다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일부 공화당에서는 벌써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이상하다. 지금 이슈가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고 경제도 뭐 나빠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가 있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오는 것 같다 이렇게 비난하는 공화당도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는 뭐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지금 완전히 집단 면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이유가 뭐냐 하고 1061명에게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물어봤어요. 아니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하고 또 5월 7일부터 9일까지 이제 두 번의 여론조사를 거쳤는데 어디냐면은 악시오스와 악시오스가 이제 주로 한 겁니다. 해리스폴과 같이 여론조사 많이 하는 기구죠. 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 혈전 에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그 존슨앤존슨에서 아주 적게 있었던 이것을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60%나 됐고요. 여러 가지를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독감과 같은 단기간으로 독감과 같은 증상.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 그 혈전의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것이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고 왠지 그 독감 접종을 받은 것과 같다 이런 증상은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 아니면 편두통 또 혈압이 올라가 DNA가 변할 거래 아니면은 내가 불임이 될 거래 뭐 이런 형태로요. 암에 걸린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제 더 심각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임을 걱정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또 다른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 같은 거죠. 편두통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존슨옵킨스가 제일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같은 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어떤 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것을 조사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말에는 영국의 그 에릭 클립튼이 그 기타 잘하고 노래 잘하는 에릭 클립튼이 본인이 에스트라제네카를 맞고 처음에 맞았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 맞았을 때도 그랬고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아서 내가 다시 연주를 할 수 있는가 무대에 설 수 있는가를 굉장히 걱정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백신에 반대하는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다른 음악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다른 어떤 질병과 연관돼서 그렇고 부작용보다는 작용이 많으니까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좋다 하는 것이 아주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1조 9천억 달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부양책 나온 것에 가신데 거기서 어린이 자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죠. 그런데 이 세금 공제 혜택은 나중에 세금 보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페이먼트로 여러분들께 드리잖아요. 이것은 뭐 큰 무슨 수입 이런 것 크게 따지지는 않고 해서 6월 15일부터 은행 어카운트로 입금이 된답니다. 5살까지는 한 달에 300달러 6살부터 17살까지는 250달러 해서 뭐 3,600달러 3,000달러 뭐 그렇게 되죠. 3,900만 가정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3,900만 가정의 혜택이 되는데 미국 어린이의 88%랍니다. monthly payment로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부모님이 두 명 자녀가 있는 경우는 뭐 한 7,200달러 정도 1년에 연방정부에서 체크를 받게 되시는 건데 6,500만 명의 어린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목적 자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직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연방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개인들이 방심하면 안 되는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자, 도쿄 시민의 대부분은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에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2개월 뒤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아사히 신문이 여론조사를 한 거거든요. 아사히 신문은 미국 신문 가운데서는 물론 당연히 5대 신문 안에 들어가고 구태어 따지자면 진보적인 성향의 아사히 신문이죠. 그래서 정부와 때로는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적인 입장을 보도를 하고 그랬다가 엄청 일본 정부로부터 압박받고 약간 뒤로 물러나기도 하는 그 정도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3%가 2개월 뒤에 열릴 예정인 올림픽은 취소해야지 된다. 34%는 연기해야지 된다. 그러면 77%가 연기하거나 올해 열어서는 안 된다 한다는 답변을 했다는 거죠. 14%만 스케줄대로 올림픽을 열어야지 된다. 이게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에는 열어야지 된다가 5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죠. 152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만큼 일본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사카가 지금 핫스팟이거든요. 병원 침대가 없어요. 그래서 17000명 정도가 병원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미국보다는 물론 훨씬 낮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케이스가 얼만큼이냐면요. 67만 명 확진자 나왔고 그 가운데서 일본에서 숨진 사람은 4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림픽 열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상사태 선포했고요. 너무 걱정하고 하거든요. 그럼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이 인구가 1억 3천만 명은 조금 안 돼서 1억 2천 6백만 명 이 정도 됩니다. 약 1억 3천만 명이라고 하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3분의 1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케이스가 67만 케이스고 사망자가 1만 3천명이면 미국과 인구가 같다고 생각하면 얼마큼 나와야지 되냐면 미국에 지금 1,300만 명이 확진이 되고 60만 명이 약 60만 명이 사망했으니까 미국과 같이 인구 대비로 하면 지금 일본의 케이스가 67만 명이 나왔는데 400만 명 정도는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사망자가 미국과 인구 대비로 볼 때는 1만 3천명이 지금 일본에서 사망했는데 미국과 대비하자면 20만 명은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1만 3천명 사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야 저거 정말 대단하다. 저거 큰일 나겠는데 올림픽을 열면 절대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일본과 비교를 할 때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 발생 케이스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질병통제국이 발표를 했다 하더라도 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집단 면역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안 써도 된다 하고 얘기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맞춰서 또 그 현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쓰시는 게 더 안심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는요 2주일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나가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위가 시작이 됐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마스가 라켓을 쏘아 올렸고 그렇게 쏘아 올린 라켓이 3000번도 더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그 유명한 도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격추시키거나 그쪽으로 돌려보내거나 했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적어도 188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 어린이들이 수십 명입니다. 어린이들이 48명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10명이 숨졌고 1명이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됐고 지난 주말에는 이제 특히 AP통신 아을자지라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 그 가자지구의 건물이죠. 그곳을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건물에 하마스가 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리 노티스는 줬어요. 언론사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는 노티스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AP통신 사람이나 아을자지라 사람들이나 이제 언론사 사람들은 거의 대피를 하기는 했는데 AP통신의 사장이면서 편집장인 게리 프리트 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 미국과 이제 국제적인 제3의 기구가 우리가 여기서 15년 동안 입주해서 일을 했는데 하마스가 12층짜리 빌딩이에요. 이 빌딩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언론사의 취재력으로서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정부 국무부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에도 하마스가 여기에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를 대라 하고 요청을 기자정신이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AP통신의 사장이 했는데 이로써 이스라엘이 우리 AP통신이 들어있는 건물을 폭발시킴으로 인해서 세계는 이번 폭발 사건에 대해서 less 덜 알게 됐다. 라고 주장을 했고 미국의 국무부 장관도 오늘 아침에 하마스가 그 빌딩에 들어있다던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제 결의안 같은 것을 주말에 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일단 스탑을 했고 그러자 중국에서는 아니 이거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미국이 현상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막고 있어 하고 비난을 하고 실제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은 현상 유지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깊이 개입한다고 해서 특별히 미국에 영향력이 미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을 미국이 개입만 하고 막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로 좀 고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한 가디언의 국제 뉴스의 편집인이 줄리안 버거라는 분이 그렇게 오늘 아침에 지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과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일부 정치인들은 끝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희생이 크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예를 들어서 파타당이죠. 팔레스타인의 아주 급진적인 그런 하마스가 있는데 하마스당이 있는데 파타당이 지금 무하마드 아빠스 대통령이잖아요. 2005년부터 대통령을 하고 있고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 파타당은 끝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한지구에서 서한지구에서 가자지구는 이제 서남쪽이면 서한지구가 동쪽이잖아요. 좀 더 북쪽으로 그 서한지구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시위도 조금 끝내게 하고 싶어 하고 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공격도 덜 받고 싶어 하고 이스라엘 내부의 일부 정치인들도 이거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마스는 끝내기 싫어 하고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우도 끝내기 싫어 합니다. 벤자민 네탄야우로서야 그럴 수 있겠죠. 아주 정치인 달코 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인 과거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정치인이에요. 직업 정치인 그래서 이 공습이 있기 전 일주일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정권을 완전히 인수인계를 해야지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 하마스가 라켓을 쏘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마스 저 인간들 한 놈도 남겨놓지 않고 다 쏘아 죽여 그럴 때까지 우리가 좀 피해를 봐도 괜찮겠어. 이스라엘의 지금 우파의 국민성이 그런 형태의 그림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정도의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우도 내가 권력을 유지하니까 하마스는 하마스 나름대로 자신들의 많은 결점 같은 것을 이스라엘 쪽으로 다 그냥 그냥 미움을 그쪽으로 다 쏟아버리게 하면서 라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고 지금 벤자민 네탄야우는 공습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미국과 이제 북한과 연관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는 오래전부터 싸워왔잖아요. 이 일 이전부터 싸워왔는데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고 하면서 에브라엄 어코드라고 해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좀 친하게 하도록 하고 아랍 에밀에이츠라든가 아니면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그런데 그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은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조금 교류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이스라엘과 적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적인데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공습에도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핵협상을 해야지 되고 그 핵협상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이란이라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스라엘과 조금 가깝게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굉장한 라이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뭐 아랍 국가가 거의 순입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처럼 이란하고 이라크가 시합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데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지금 어떤데 기름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아랍 중에서 라이벌을 하고 있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라이벌하기 그 이전부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반목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같은 아랍 국가지만 이스라엘에 다르게 접근을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도 친해야 되겠고 무기도 좀 사들여가야지 되겠고 기름도 팔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말로라도 평화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란은 아니죠. 이란은 절대로 하마스 헤즈볼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 공격에 많은 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말로만 주로 이제 립서비스로 우리가 뭐 평화유지를 이렇게 하는 데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또 1979년도에 이란 혁명까지 가는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오늘의 이 전투가요. 전투라고 볼 수 있죠. 전투기가 날아가니까 그런데 1979년이 이란 혁명이잖아요. 호메인이 그때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는 야세르 아라파트 였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을 원했고 팔레스타인이 국가가 될 때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었고 굉장히 평화 같은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험하게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결국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없이 그렇게 수그러들고 말았는데 이 호메인이 야세르 아라파트가 있었을 때 이란 혁명에 성공을 할 때 야세르 아라파트가 게릴라 같은 것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야세르 아라파트는 야 이란에 저런 혁명이 성공을 하는 것 보면 우리도 성공을 해서 우리도 국가를 갖고 이렇게 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메인인은 팔레스타인에 이란처럼 더 강하게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할 것을 원했고 야세르 아라파트는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몇 년 사이에 조금 관계가 흐트러졌고 이란인이 볼 때는 호메인이가 볼 때는 팔레스타인 저 전투 게릴라들이 아유 술만 먹고 말 그대로 술만 처먹고 처마시고 이렇게 종교도 우리처럼 심각하게 안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볼 때는 야 저 놈은 이라는 너무 종교에만 집착을 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서로 이렇게 조금 멀어지고 는 모음으로 아랍 아랍 국가들은 어디든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다 공격 당한 것처럼 하는 이렇게 하는 나토와 비슷하게 유럽에서 그런 것과 하던 것이 점점 무너지면서 희망이 적어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협상을 해볼게 하고 자처하지만 별로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팔레스타인이 볼 때는 이란이 무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우리의 마지막 동맹인지 몰라.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완전히 숙적이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로 이 이란조차도 같은 아랍국가들끼리도 자신 국가들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을 하고 같은 아랍국가 안에서도 자신들 국가만 입장을 생각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란의 경우는 지난 40년 동안 이래저래 팔레스타인을 교명하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용만 하고 이용만 하고 별로 사실은 뜻이 없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이 일에 깊숙이 들어가길 원치 않는 거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았고 정치인 사이에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하마스와 파타당이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데 미국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미국 대통령들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뉴스를 하면서 정말로 아쉽게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루인스키 사건도 있고 또 중동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핵협상이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 사우디가 어떻게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고는 안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시대에도 이렇게 잘 하려고 봤더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목적이 국민들이 평화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빌 클린턴과 오바마는 중동 평화라는 큰 목적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대하는 목적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미국 내에 보금주의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니까 하느님이 점지하신 그 땅 그 국민 해서 이스라엘 편이었으니까 이스라엘 편만 들다 보니까 이게 또 팔레스타인과 간격이 생겨서 여러 가지 힘들어져서 바이든 대통령이요 주말에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두 두 페이스 한 페이스는 공개적인 얼굴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날아오는 그 로켓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페이스로는 팔레스타인에 부장관을 보냈거든요. 33억 달러를 들려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 지원하고 하는 것 안 했었잖아요. 그 돈 그걸 들려서 보내기는 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여러 가지가 평화협상에 의지가 없고 아랍 국가들도 눈치만 보면서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이때에 과연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국으로서는요 이게 이스라엘 편들기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국가에서 라이벌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쪽에 뭔가 잘해주는 것을 볼 수가 없죠. 눈뜨고 그렇게 하면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룬다고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정쩡한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100명의 미국의 연방상원의원 가운데 28명이 뭔가를 해야지 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나서라 하는데 성과 없는데 어떻게 깊이 발을 디딜 수가 있겠는가 그럼 지금은 욕을 안 먹어요. 발을 디뎠다고 뭔가 구체적으로 좀 행동을 했다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이란 핵협상조차 이뤄내지 못했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는 첫 번째 비상 국제위기 시기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란의 핵협상은 제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누가 가장 지켜보고 있겠어요. 북한이 보고 있죠. 21일 이번 주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어요. 북한과 핵협상에 대해서 아주 너무 급하게 다가가지도 않고 아예 외면하지도 않겠다.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하게 지금 중동 문제에 신경을 너무너무 써야 하는 타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정치인으로서는 그다지 운이 좋은 편은 아니죠. 크린튼 전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도 중동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메들린 올브라이트까지 북한에 보냈었고 빌 크린튼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하려고 했었던지 하려고 갔었던 만약에 갔다면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빌 크린튼 전 대통령의 방문은 그게 완전히 안 돼버린 거예요. 올브라이트가 빌 크린튼이 방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 며칠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그 안에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조장하고 도와주고 돈으로도 무기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핵협상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안까지를 가지고 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고 아니면 너무 그쪽에 포커스가 가서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뜻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정말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겁니다. 이란이 책략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조금 친해지고 하면서 불만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이란은 정말로 만만하게 볼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 같았으면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텐데 주말에 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이제 공동회장으로 남아있죠. 이분의 남녀관계가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미국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2019년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가 빌 게이츠의 남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는 빌 게이츠의 사생활이다 아니다 최근에 이혼 수속을 밟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너무 부자들이니까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고 와이프고 앞으로 그 돈이 자선사업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빌 게이츠가 설립을 한 회사예요. 75년도에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를 중퇴했잖아요. 그리고 설립하고 설립한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엄청나게 키웠어요. 키우는 동안에는 다른 회사 것을 카피를 했다. 스티브 잡스와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 살아있었을 때 같이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견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뭘 훔쳐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티브 잡스 것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뒤에 성공한 뒤에는 휴대폰 같은 거는 망하기도 했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나름대로의 것을 지금까지 키워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75년도에 회사를 만들어서 키워온 사람을 이사직에서 내쫓아야지 돼 남녀문제 그런 것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인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조사를 막 하고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빌 게이츠가 사임을 했죠. 이사직에서 가족과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그리고 자선사업에 더 몰두를 하고 싶다. 이 재단 빌 게이츠 멜린린다 게이츠 재단에요. 그러면서 같이 그 친구인 버크셔 헤터웨이 워렌 버펫이 있는 그곳의 이사직에서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런 이사회가 여러 가지 그 조사를 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와 이 빌 게이츠가 결혼 생활 도중에 문제가 있었다. 러브 아페어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이 엔지니어가 그걸 밝혔어요. 내가 그랬었다 하면서 뭐 나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달라. 이 빌 게이츠에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밝혀졌는데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 한 20년 전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사회가 조사를 했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회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회사 내부에서는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직원과의 관계 이게 남자 여자가 어떻게 포지션이 바뀌었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0년 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는. 그 다음에도 케이스가 물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보도하기는 월스트리트저널인데 지금은 뉴욕타임스가 더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해서 그 문제를 20년 전 거를 이게 이 사람이 이사로 남아있기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절하는가 적절하지 않은가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사직에서 사임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도 빌 게이츠가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거짓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 사임을 하긴 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사임한 건 아니다. 20년 전에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없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은 그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컨퍼런스도 하고 회의하고 할 때 빌 게이츠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던 여성들이 많다. 뭐 증언을 통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저와 같이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그게 불편하거나 마음에 내키지 않으시면 없었던 일로 프리텐드 하는 것 괜찮아요. 하고 한 여성은 내가 정말 그런 걸 받았는데 그래서 없었던 것처럼 프리텐드 했었다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빌 게이츠가 하는 것이 세련되지 않았다. 접근하는 것이 이런 얘기라고 이것이 이혼 사유였는지 우리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들의 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7년 결혼 생활을 이혼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제 제프리 앱스틴 이 케이스도 더 조사가 돼야지 되겠죠. 지금까지는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어린 미성년자들을 아주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고 물론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돈을 불리는데 재간이 많고 너무 아는 것이 많아서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뭐 수학 천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었다고 해요. 감옥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앱스틴을 빌 게이츠가 만났는데 그때 만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늘 같이 만났고 빌 게이츠 재단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만났다. 지금까지의 빌 게이츠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제프리 앱스틴과 헤어지게 된 건 안 만나게 된 건 MIT인가 어딘가 이제 빌 게이츠가 기부를 하게 됐는데 그것을 중간에 제프리 앱스틴이 내가 다 하게 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기분 나빠서 그때부터는 안 만났다고 하고 멜린다 게이츠는 저렇게 성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남편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재단의 오점이 된다 해서 싫어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이 케이스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여자 문제가 개입된 것인가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잠시 뒤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난번 한 열흘 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너기코인이라는 것도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저녁 쇼에 나와서 열심히 언제나 홍보하더니 또 별로인 것 같다 해서 24시간 동안 뭐 9.7%가 내려갔었고 그런데 너기코인은 워낙 싸서요. 뭐 어제 보니까 한 47센트 정도 하던데요. 바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주말에 계속 뭐 어느 시점이 되면 비트코인을 팔아야지 될 것 같다. 뭐 팔지 않을 것 같다. 등등 이런 트윗을 마구하니까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는 6만 달러였는데 지금 뭐 4만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4만 5천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본인이 15억 달러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결제를 못 받겠어. 테슬라 자동차 살 때 원래는 받겠다고 했다가 못 받겠다고 했다. 그래서 값을 계속 출렁출렁하더니 그걸 사람들이 아니 그럼 몰랐단 말이야. 처음부터 비트코인 캘 때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믿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의 뜻대로 진실과 상관없이 본인의 이득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하고 사람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파악하는 사람들 파악하고 있었는데 에밀리 채취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것을 이 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그건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패스월드 그 화폐일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런 그 화폐를 거래하는 제일 이제 잘 알려진 곳이 코인베이스잖아요.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사장인 에밀리 조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이 비트코인 등등을 삼아야지 되지 단기적으로 누가 근데 워낙에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적어서 일론 머스크 말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라 하기 때문에 지난 여드레는 정말 이 비트코인 등등에는 씹벨트를 하고 다니셨어야지 됐을 그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시시피의 낙태 케이스를 연방대법원이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에미 코니 베렛 대법관이 들어간 이후에는 처음으로 심의하는 낙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미국의 낙태가 모든 주에서 불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케이스죠. 강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